국민의당 4선 중진인 주승용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주 대표는 오늘 대표 수락 연설에서 박근혜 정권의 썩은 적폐를 일수해야 한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시급히 구성해 대선 전까지 국회가 24시간 불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승용 대표는 여수 을을 지역구로 전남도 의원과 여수시장을 거쳐 17대부터 20대까지 4선 의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당내에서는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